안녕하세요 소금입니다 오늘은 오레오즈 레빗 모드룸 요거를 리뷰를 해볼건데요 바닥이 좀 더러운데 양해 좀 부탁드려요 여러분 세상품인데 조금 박스가 르덜르덜 하죠? 비닐이 이렇게 쌓여있고 예쁘게 세상품으로 있어요 제가 열어줘 제가 지금 이제 갖고 싶었던 오류델인데 제가 봤는데 아니면 편리하게 할거거든요? 편리하게 생긴 오레오 모드룸 요렇게 되게 귀엽게 생긴 오레오 모드룸 모르겠는지 확인은 또 해봐야되잖아요 엄청 귀엽게 생겨 퀄리티가 진짜 미친거 같아 너무 예쁜데? 충전기 꽂아서 확인해보고 다시 포장해서 바로 판매할거구요 포장해서 배송 보내지 전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야되고 저도 구경을 해보고 싶었어요 오늘 배송이 왔고 배송은 아주아주 미뤘습니다 편리 제품이라 한국에서는 구할 수가 없어요 보시면 충전기는 뒷쪽에 꽂아서 손구멍 손구멍에 꽂고 밑에 전원 스위치가 있어서 껐다 켰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꺼져 딱 켜졌다 볼을 밝히면 요렇게 모양이 나오죠 되게 귀엽죠? 모레오 모양은 빛이 안투과가 안되는데 빛이 안투과가 안되는데 빛을 꺼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귀여운거 같으니 3단 조절 이런게 안되는거 같죠? 빛 조절이 안되는게 조금 흠이긴 한데 그래도 너무 귀엽다 퀄리티 미쳤어 이제 포장해서 배송만 하면 됩니다 귀여워